준규야, 너를 듣고 있어? 감자 좀 덜어놔. 감자, 누나. 누나, 항상 유의할게. 우리 튕기지 않게, 이렇게. 누나, 튕기지 않게. 누나, 둘이 막 하지 마요. 나 옆에서 조리하고 그냥 하게 되니까. 김치 진짜 맛있어. 김치에 마늘이 들어가서 많이 안 돼, 이렇게. 이 정도면 돼. 아, 이렇게 좁혀서. 이렇게 좁혀서. 좀 얼큰하게 고추도 지금 넣을까? 아니야,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준규야, 내 말 들어봐. 얼큰하게 먹으면 되잖아. 아, 왜 그랬어? 누나, 뭘 했다고 지금 감을 보는 거야? 뭘 했다고 그랬는데? 야, 우리 진짜 싱거워. 물 너무 많아. 정말로 물 너무 많아. 아, 이거 빨리 물. 아니, 물을 좀 빼자고. 아, 진짜. 아, 시간이 없어요. 너 너무 시켜. 이제 국물 맛을 낼 생각을 해야지. 낙지는 언제 넣을까? 낙지 넣어. 낙지 넣을게. 아, 잘 안 자르고? 잘라야지, 잘라야지. 아, 잘라야지. 야, 그럼 니가 해. 야, 여기서 가. 고춧가루 너무 많잖아. 어, 니가 해. 이미 다 틀렸어. 자. 너가 지금 하라는 대로 다 했어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계란을 좀 풀을까 봐. 봐봐, 얼큰한 맛인데 계란을 넣으면 얼큰한 맛이 안 난다고. 그럼 파를 좀 더 넣어. 파. 그래, 파는 좀. 자, 끝. 저희도 다 됐습니다. 저희도 다 됐어요. 저희도 다 됐어요. 정말 된 거 맞아요, 우리? 됐어, 됐어. 의식과 맞게. 의식과 맞게. 요리를 다 그 각 팀이 만들었는데요. 이제 저희들의 요리를 평가해주고 맛을 직접 봐주실 다섯 분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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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정말 저 어떻게 보면 새벽에 주무실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세게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만든 음식은 치킨 떡갈비. 닭 떡갈비입니다. 닭 떡갈비. 닭 떡갈비. 오케이, 오케이. 나눠서 드려. 소스가. 소스를. 영어로 하자. 코레안 스타일 소스 발라요. 소스 발라요.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? 찍어서. 여기 소스 마시는데. 안 찍어도 되는데. 굳이 안 찍어도 돼요. 네. 네. 저기 석진이 형이 만든 건데, 저거. 내가 만든 건데. 오케이. 오케이.